다음 제가 전립선암에 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것은 방광 밑에 있어 아주 뇨도를 싸고 있는 선인데 생리적으로는 전립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젊었을 때 사정을 할 때 정충의 응을 보호하는 그런 호르몬을 내주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청장년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선이지만 장년기, 노년기 대개 60세 이사가 들어와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선이 전립선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 전립선이 나이가 많았으면 비대증이 와서 사이즈가 커집니다. 사이즈가 커짐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비대증이 와서 그 안을 뚫고 지나가는 뇨도를 압박해서 뇨을 배출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게 됨으로써 소변 나오는 속도가 줄어들고 소변 보시는 빈도가 높아지고 또 소변이 마려우면 빨리 변소에 가지 않으면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오거나 보이면 초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전립선의 비대증이냐 또는 전립선 암이냐를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비대증인 그냥 단순한 비대증인 경우에는 역시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이완시키는 이런 약물이 있고 전립선 사이즈를 약을 모아가지고 줄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큰 효과는 없지, 현저한 효과는 없지만 그런 약도 있고 하니까 이게 치료 가능성입니다. 또 전립선을 이런 경우에 체크해 봤더니 전립선 내에 결절이 있다. 이것이 암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직검사를 하는데 조직검사를 한 다음에 이것이 암이다 하더라도 전립선 암은 그렇게 빨리 자라질 않습니다. 빨리 자라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 예를 들면 80대가 들어가서 75, 80대가 들어가서 전립선 암 초기 증상에서 결절이 생겨서 이것이 조직검사에서 암이 된다 하더라도 암의 속도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해서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으신 분, 50대, 60대 초기에 암이 발견되면 이것은 전립선을 제거해서 암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 제거하는 방법은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와가지고 수술을 갔다가서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방사선을 써가지고서는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약물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새로운 방법이 또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서를 통해가지고서는 그 로봇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 비슷하게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암이고 치료를 함으로써 불편한 감도 없어지고 또 전의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대에 들었으면 피검사를 해가지고 PSA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PSA 피검사를 함으로써 전립선의 사이즈가 얼마나 커졌는가. 암이 있나음을 갖다가 스크린 할 수가 있습니다. 피검사를 함으로써. 그래서 PSA를 꼭 체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초음파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되는 거니까 전립선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또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결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와서는 확인함으로써 조기 진단을 함으로써 조기 진단에서 치료도 하고 또 양성 비대증이라 하더라도 약을 초기에 먹으면 이것을 수술을 안 받고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또 암 얘기가 났으니까 말인데 제가 또 한마디 하고 싶은 한국 재미교포들을 특히 위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암에 또 특이한 암이 있지 않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간암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한테는 간암이 많습니다. 간암이 많은 이유는 한국에 옛날에 비형간염이 많았습니다. 그 비형간염이라는 게 체액에서 체액을 통하고 또 피에서 피를 통하고 또 가끔가다는 성교를 통해가지고 정액을 통해가지고도 감면 될 수 있는 게 비형간염인데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비형간염은 이러한 것보다도 어머니가 부모가 간염이 있으신 분이 있을 때 애가 임신해가지고 그 애가 산도에서 낳으면서 감염에 접촉돼가지고 비형간염으로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낳자마자 비형간염의 복인자로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진 다음부터는 과거 15년,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는 남한에서는 간염 예방주사를 갖다가 애기가 낳으면 그냥 덮어놓고 세 번을 줘가지고 비형간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와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비형간염의 발생률은 남한에서는 많이 줄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비형간염 예방주사 만드는 기술을 갖다가서는 전도해 줘서 북한에서도 비형간염의 예방주사가 나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나 비형간염이 만성으로 돼가지고 그것이 암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재미교포 나이 많으신 분들의 간암이 있다 이러면 우선 비형간염의 과거에 감염되지 않았었던가 이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간암이고, 그래서 간암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있고 그런데 간암이 일단 생기게 되면 역시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을 갖다가 일부 떼어내든 간은 일부를 떼어내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간암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새로 발견된 항암제 약도 있고 해서 치료가 가능한 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형간염이 컨트롤됨으로써 차차 우리나라 사람 사이에 간암의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잘 보는 것은 이것은 중국 사람 혹은 일본 사람도 그렇지만 식도암하고 위암입니다. 그래서 그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했는데 무슨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어서 자극성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게 아니냐 또는 된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한국 사람들한테 식도암하고 위암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재미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주해서 와서 한 7년 내지 10년 있으면 식도암이라든가 간암의 발생률이 차차차 줄어가지고 미국 백인들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식도암, 위암은 발생률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백인들 같이 미국 본토인 같이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암에 관한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항상 묻는 게 미국이 온 지 몇 년 됐느냐 이걸 묻는데 그래서 7년, 10년 이상 된 분들은 식도암이나 위암보다도 대장암에 관한 예방 테스트 검사를 갖다 해서는 더 중점을 두고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들은 식도암과 위암에 관한 조사를 갖다 해서 관심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특히 위암 문제에 있어서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나성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힐리코벡타 균이 있으면 피검사로 나타나는 건데 위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일본 과학자들이 발견한 테스트인데 그래서 나성균에 대한 테스트를 간다는 거니까 해야 하고 또 대장암에 있어서 특히 피검사가 있습니다. CEA라고 해가지고 카시노마 엠브리아닉 엔티젠이라고 해가지고 피검사를 해가지고 CEA가 높으면 특히 미국에 와서 7년 내지 10년 오래 사신 분은 대장암을 의심해가지고 대장내시경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니뭐니 해도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사람들 없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없고 특히 북한에 있는 사람은 더한데 담배를 넣으면 많이 피우십니다. 그래서 담배의 유해성은 이것이 폐암이라든가 기관지암을 유발시킨다. 이런 건 우리가 상식이지만 이것이 또 위암이나 대장암에도 연결성이 있다고 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시면 또 그리고 과거 5, 6년 사이에 와서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동맥 경화증의 발생률이 높아가지고 신궁갱색이라든가 중풍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여러 주에서 금연하는 걸 갖다가서는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시간에도 그런 법이 통과돼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못하게 돼 있는데 흡연이 상당히 암발생, 여러 기관에 암발생이 있어서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심장에도 좋지 않고 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참 주의를 해가지고 금연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